자 토요일 특강 두번째 시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가 회비를 장기 계약자에 한해서 좀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1개월은 그대로입니다만 3개월 6개월 1년 하시는 분들에게 회비를 조금 더 할인폭을 높여서 조정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시장도 다시 조금 양호하게 갈 수 있는 좋은 호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긴 흐름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상단에 적혀있습니다. 실전투자대 입상자의 리딩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계속 시청하고 대부분 같이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공부도 당연히 다른 전문가에 비해서 훨씬 자세한 내용으로 필살기들 전수도 해드리고 그리고 잘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준 비트코인 코인의 칠리즈를 지금 어떤지 한번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크게 강하게 올라갔고 조정점 받고 슬슬 슬슬 횡보하다가 밑으로 팍 깨졌는데 그대로 들어올리죠. 상당히 급등락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날 몇 퍼센트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최근에 또 코인이 흔들림 많이 나오고 하죠. 자 20일 다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여기를 지지하면서 추가로 밀리면 좀 별로구요.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린 것은 밑으로 빠지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위로 강하게 올라타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 양봉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쳐지면 약세 진입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요. 자 비트코인 나왔으니까 비트코인도 한번 봐야죠. 대장을 봐야죠. 비트코인. 자 8천만원 목표를 제시했고 7900 이상. 그렇죠? 갔다가 이제 밀립니다. 참 희한하게도 8천만원 목표치 이야기한 인근가가 딱 내려오죠. 그렇죠? 닥터케이가 이거 전공이거든요. 목표치하고 이런 거 잘 맞추는 게 닥터케이 전공이에요. 8천만원 딱 하니까 흔들림 많이 나오죠. 왜? 목표치 일단 달성 됐으니까. 자 그런데 21인근에 크게 밀리다가 바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하면서 만약에 8천만원 넘어서죠. 더 가겠소. 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코인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두번째 방송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2차전지 전일 2차전지 LG화학 약간 반등시도 나오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닥터케인 삼성 SDI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크게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별로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소송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뭡니까? 거부권입니까? 그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소송 걸려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LG화학과. 그 기한이 다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거 위험성이 있는거는 일단 배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다만 여기 21선 지지할때 여기 인근에서 제가 질문주신 분한테 그랬습니다. 추가를 해도 여기서 해야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추가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빠지잖아요. 그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61인근이고 볼린저밴드 딱 패딩하는 자리잖아요. 그거 기다렸다가 21오면 하려면 해라. 딱 그랬거든요. 그랬다면 포인트도 양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보다 오히려 그죠? 소재 그죠? 파트의 회사들이 2차전지가 다시 돌아서는걸 봤을때는 이리 봐요. SKC도 그렇고 그것을 봤을때는요. 아 2차전지가 좀 흔들리곤 있는데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이거 봐요. 그죠? 양호하게 가거든요. SDI를 지금 보유 중인데 SDI도 관심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지금 코로나가 다시 700명대로 막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그죠? 뭐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이런거 또 실시될까 싶어서 조금 움츠린 것 같아요. 마트 유통 이런 쪽 그러나 크게 보면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게 생각입니다. 왜? 백신들도 나오고 물론 뭐 혈전 현상이 벌어지네 하면서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백신이 자꾸자꾸 속속 그죠? 실용 결과들도 좋게 나오고 하니까 최악으로는 가지지 않을 거다 생각한다면 신세계에 용진이 형의 신세계에 그죠?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간 좀 급등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추춤하고 있는데 길게 한번 봐요. 길게 한번 보면 여기 위에서 많이 빠졌고 이제 돌아서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피보나치의 반등시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적용을 한번 해볼텐데 한 두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여우 렉이 있으면 1번 야 이거는 생각도 못했을걸? 여기 폭과 여기에 고점과 여기 저점 찍은 정도의 폭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인가 이거 생각 못해봤죠? 한번 생각해봅시다. 같이 저도 처음 꺼보는 거예요. 30만원대가 382 조정됩니다. 382 여기 폭만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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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만큼의 30만원대에서 딱 밀리는 이유가 있네. 와 나 오늘 처음 꺼보거든 사실은 야 이게 피보나치가 진짜 죽이는 거라니까 여기서 딱 서는 이유가 있네. 382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 그죠? 덜그덕하고 일단 조정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정을 적당히 받고 올라타면 양호거든요. 피보나치 이쪽으로 와 죽인다 진짜 신세계 그러면 또 하나 케이스 자 들어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보면 여기 올라간게 어느정도 폭인가 그거 말하고 싶은 거거든 여기도 좀 짧게 놔야 좀 더 명확하게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빠졌다가 올라왔잖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폭만큼의 어느정도 반등했는지 봐요. 618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와우 그죠? 382 50% 618 구간인데 여기에 폭만큼의 618 도 넘어선 넘어선 제법 강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양호거든요. 그죠? 50% 이상 넘어가는 퍼센테이지로 반등을 해내면 양호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더 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 겁니다. 목표치는요. 첫번째 30만원 두번째 33만원 여기권으로 가면 돼요. 하나 더 하나 더 이번엔 여기에서 여기 폭만큼의 조정을 어느정도 받았는지 딱 보고 적당히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몇 퍼센트 받은 게 가장 좋다? 남겨봐요. 아는 분들 다 남겨봐요. 빨리 여기 폭에서 여기 폭까지 올라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몇 퍼센트에서 조정 맞추면 좋나요? 참 떡 떨어지네. 그죠? 382 조정권입니다. 일단 여기 살짝 이탈하는 듯 했으나 50%도 안 가고 382 조정권에서 반등합니다. 그죠?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양호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하나 이야기하면 야 평소에 참 궁금했던 거 내지는 왜 저렇게 움직일까 궁금했던 걸 하나하나 쏙 시원하게 좀 뚫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하나 뚫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일반 방송에서 잘 안 이야기 잘 안 해주는 내용들 지금 핵심 고급 팁들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세계를 왜 아직까지 괜찮게 본다고 하느냐면요.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고 20일 인근에 샀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를 크게 지금 손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신세계는 이게 분명히 반등을 한번 할 수 있는 권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들고 가는 중이거든요. 조금 손실입니다. 5천원 손실이네. 그죠? 뭐 손절할 정도도 아니고 그죠? 여기 양봉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고 반등할 때 어떻게 된다? 무너지면 20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튕겨내려오는 게 지극히 당연해. 지극히 당연히 튕겨내려왔어. 그죠? 그러면 밑으로 더 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강하게 딱 강하게 바운드를 자꾸 하죠. 이거 죽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외국인이 자꾸 사네 봐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래는 아직까지 그만그만 여기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오네. 그죠? 안 좋은데 사들어오겠어요? 백화점 어디가 미어 터진다? 신세계 미어 터져요. 그죠? 드래곤이 부산 샌텀시티 신세계점 있잖아. 주리주리 주차장이 주리주리 뱀처럼 막혀서 가지를 못해 그 근처를 차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왜? 명품 줍줍줍 한번 해보겠다고 명품관이 우리 또 쇼핑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신세계 포기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롯데를 갔거든요. 롯데백화점 딱 붙어있잖아. 롯데 텅텅 피었어. 주차장 널라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그 신세계 줄을 보면서 대우각선을 해야 되겠죠. 야 우리 백화점 문제는 뭔가 그죠?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세계 그렇게 미어 터지는데 빠질 이유 별로 없다. 충분히 어느정도 이상의 수익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치 또 계산해봅시다. 오늘 완전 확실하게 반복 학습으로 오늘 강의 내용 숙제할 수 있도록 지금 강의 하고 있죠. 여기가 마지막 올라탄 자리니까 7만원 입니다. 7만원 자 드래곤이가 그럼 다 봐봐 이거 확실하게 배워야 되니까 목표치 두개 두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까지 내가 펴 해줄게 그러면 목표치 두개 나와야 돼요. 목소리 되게 안 좋네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를 제대로 틀었다면 목표치 두가지 가격이 나와야 돼요. 빨리 적어봐요. 요 드래곤 레귀도 적어봐. 목표치 가격이 두개 나와야 돼. 얼마와 얼마 말로 설명해드릴게. 23만원과 30만원 이 진폭 만큼 올라갔으니까 7만원의 폭으로 상승을 했어. 7만원의 폭 그러면 목표치가 얼마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는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하나는 계산 좀 해야 되네. 암산 그렇습니다. 씻고 나와서 못들었다. 목표치 23만원 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30만원 까지 가는 목표치니까 7만원 7만원 상승을 했어. 그럼 목표치 두개 나올 수 있다고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얼마의 목표치가 나오는지 큰건 37만원 맞고 그 다음에 목표치는 여기다가 7만원 더하면 33만8천원 나오는게 두번째 목표치 33만8천원 그렇게 적었다면 맞는 겁니다. 33만원 33만원 그정도 오케이 애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확실히 정답을 말해내네 그치 오늘 강의 들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거잖아요 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뭐야 딱 33만3천 원이죠 아까 33만8천원 말했잖아요 여기 목표치로 가져가는 겁니다 정고점에 여기가 확 밀렸잖아요 여기 목표치로 가져가면 무리 없는 겁니다 33만8천원 의 목표치가 나오는데 33만3천원 여기가 강력한 목표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딱 설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큰 목표치 아까 37만원 은요 조금 지금 현재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야 렉이야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했는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나 처음 아는거거든 이거 봐 이거 봐 갔다 확 밀리는 자리 여기 얼마 37만2천원 와 참 미치겠다 진짜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하는거에요 근데 33만3천원 여기가 더 목표치로서 효용성이 있어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이 채널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정 제가 받았거든요 조정 받은 시점부터 이렇게 N자 목표치를 가져가는게 훨씬 훨씬 나아요 와 목표치 죽인다 왜냐면요 저 레기 선수가 아까 필살기 있죠 그걸 한 7번 8번 봤다 그럽니다 그쵸 비싸게 주고 산건데 많이 봐야될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참 그죠 대박나자님 반갑습니다 대박나자님 우리 기술투자 잘 해결했습니까 야 머리 좋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윗꼬리 아리 아리 윗꼬리 달고 이러면 좀 청산했었어야 됩니다 일부 그쵸 만원에 샀는데도 칭찬을 잘 안해드렸잖아 왜 너무 고점에 들어왔다 그쵸 윗꼬리 13만원권에서 달고할 때 아 13000원권에서 윗꼬리 달고할 때 좀 챙겼어야 합니다 홀딩 중이다 홀딩 오케이 오케이 여기 무너지면 그 대신에 여기 올선 무너지면요 좀 줄이세요 우리 기술투자 한번 물어봤는데 다 기억하고 있잖아 단가 그쵸 왜냐면요 물론 본인이 지금 아 코인 비트코인이 워낙 뭐 대박이니까 이거 더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홀딩하는 것 같은데 오른폭이 짧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팍 쳐질 때 잘못 대응하면요 먹은 거 많이 토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먹은 거 많이 토해냅니다 잘못하면 근데 아까 코인 보니까 또 뭐 올라가려고 막 폼 잡고 있으니까 하하 뭐 끝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까 코인 이야기 잠깐 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안 죽으려고 막 팍 밀리다가 올라가잖아 그죠 8천만원 이야기 했거든요 8천만원 죽인다 진짜 더 갈 것 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두나무 상장소식 신성 ENG 이야기도 막 나오던데 신성 ENG 말 나온기만 볼까요 증여했다 그러거든요 신성 ENG 우리 우리 기술 투자 8% 지분인가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상장되고 하면 그죠 두나무 상장되고 하면 뭐 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증여를 한 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요 반도체 뭐 드라이룸 클린룸 하는 회사인데 우리 기술 투자 지금 갖고 있습니다 증여했다 소식까지 잠깐 토막뉴스 알려드리구요 자 그래서 신세계는 상당히 아직까지 좀 더 기대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마트 이마트도 자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더블 아닙니까 10만원에서 19만원 왔으니까 더블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뭐 유통주가 더블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죠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는데 비교적 계단식으로 이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도 보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마트나 이런게 한 번에 갑자기 급성장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마트 신세계 그죠 먼저 SSG닷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한 회사구요 그죠 아마 네이버하고 연대 된거 맞죠 네이버 신세계 이마트 연대 그죠 네이버는 지금 광범위하게 연대를 하고 있잖아요 CJ대한통원과도 연대 그죠 그러면서 쿠팡의 독주를 막자 뭐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해줘요 맞는거 같아요 앞전상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앞전상은 잘 안봤는데요 옛날상은 보면요 한단계 한단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던거 같아요 비교적 그렇죠 비교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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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으로 좀 가요 이렇게 그죠 여기 한계단 올라가면 또 한계단 올라가고 또 한계단 올라가면 또 한계단 또 올라가면 또 한계단 자 지금도 자 여기 하단에서 올라탔어 한계단 또 올라타고 한계단 또 올라타서 또 한계단 코로나 뭐 종식 까지는 안되겠지만 완전 잠잠해지고 한다며 여기 위로 또 한계단 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 신세계 이마트 자녀들에게 중요했죠 언제 중요했다 한 여기 인근일겁니다 여기 인근 그죠 증여는요 그때 주가가 저점이다 싶을 때 증여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법에 의해서 2개월입니까 합산해가지고 평균가격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증여가액을 여기 증여했거든요 여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거든요 이거 봐요 32만원권에서 3분의 1토막 내고 지금 반등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좀 많이 올라갔는데 돼도 또 조금 힘 응축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거 또 써먹어야지 하락의 반등 구간인데 어느정도 반등했느냐 여기에서 여기 큰 하락에서 반등하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반등하고 있는가 또 피보나치 한번 들이대봅니다 여기에서 여기 어머나 야 참 미치겠다 뭐 거의 3분의 1 아니 그러니까 382 구간에서 밀린다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오버해서 올라간다 3,82 구간가니까 딱 내려오네 이거 피보나치 진짜 죽이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한번 튕겨내려오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죠 닥터케이가 최근에 잘 안갔다 대는 이유는 안봐도 그냥 대략 아 어느정도 반등을 하고 있구나 이런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뭐 최근에 그렇게 일반 방송에서 이렇게 들이대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시간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 들이대보면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호 양호입니다 그게 우려할 거 없어요 빡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빡수권이다 야 여기서 사 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5%대 올라가가 좋다 그랬는데 비실비실라면서 밑을 쳐줬습니다 전 산 날짜 다 기억해요 왜 기억하는 줄 알아요 차트 보고 샀기 때문에 차트만 딱 보면 다 알아요 여기서 사 그랬거든요 서자마자 그 다음날 날아가서 좋아 죽었어요 이마트하고 그죠? 또 뭐더라? 신세계였나? 전 날 날짜 보면 돼 날짜 3월 11일 같이 날란 게 있었는데 네이버였나? 3월 11일 3월 11일 저 Width 맞네 그쵸?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5% 6%씩 날랐다가 좋다고 예약했거든요 그대로 빠졌어 그쵸? 네이버 뭐 잘 챙겨 먹고 나왔습니다만 안 가네 안 가네 챙겨 먹었는데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트 조금 추춤거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도 약간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들고 가기엔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종목 다 동이 코로나 직격탄 맞았던 종목들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면 여기 밑으로 까지기 보다는 올라갈 강속 훨씬 높으니까 적당하니 중장기 하기에는 아무 무리 없는 구간이다 닥터케이처제한테도 소개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텔신라 근데 20일이 좀 무너지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또한 반등 해주면 뭐 별 무리 없으니까 그런데 되게 잘 가지는 되게 빠르게 강하게 반등 하면서 붕붕붕 치고 가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시 또 좀 그러니까 적당하니 올라오면 저는 청산하고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싫고 좀 긴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싶으면요 아마 레기한테도 이거 관심있게 바라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바쁘니까 뭐 적당히 들고 가는거는 중장기로 하는건 별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84,000원권 여기 깨면 안되겠죠 CJ대한통운 계속 사고팔고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21인근에 샀어요 올라탔습니다 사자마자 갔는데요 어저께 좀 주춤합니다 주춤하는데 닥터케이가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문자 재미 재미삼아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릴게 바쁜거 없잖아요 그죠 한 요 며칠 택배를 많이 안시켰더니 한 며칠 택배를 좀 안시켰더니 어디로 가는지 찾기가 좀 그렇는데 자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보이세요 택배 CJ대한통운이 네이버하고 지금 조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 물량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크게 안줄어들거다 그리고 단가가 인상이 됐거든요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환권이 있어가지고 택배비 왕복 붙여주세요 했는데 옛날에 2,500원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 3,000원 합니다 택배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행게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오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오픈했습니다 사실은 집중있게 들었던 분이나 평소에 방송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인데 과연 어떤 유료 카톡방 운영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다 공개를 할까 왜 그냥 공짜로 듣고 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좁은 생각으로 방송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고자 제 마음에 가장 밑바탕에는요 여러분들이 도움되면서 성공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되자가 제 방송의 가장 모토입니다 유료회원 많이 모집해서 제 부자되어야지가 모토가 아니에요 눈물 많이 흘리고 계시거나 주식 좀 잘하고 싶은데 뭘 모르겠는 분한테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고 눈물 좀 닦아주고 싶어서 시작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위에 주식으로 힘들어하시거나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다 오십시오 팀으로 같이 오시면 혼자 한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요 드래곤 혼자 한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남겨봐요 아마 야근하고 들어와가지고 참 피곤할텐데 지금 씻고 왔다는 거 보니까 야근하고 들어온 것 같아 미안 본인 사생활일 수도 있는데 안 그러고 그냥 집에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씻으러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혹시 궁금한 종목 그러면 아 뭐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당겨 보십시오 종목 상담 몇 종목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0분 했어 그죠 이야기만 하면 30분 한 시간이야 그냥 자 좀 농담 한마디만 할게요 농담 한마디만 이거는 녹화방송 중단하고 농담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방송 한번 끊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깐요 공부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상당히 양호하니깐요 액기스 방송이다 생각하니까 추천 영상에는 일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두 방송 몇 번씩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딱키였습니다 I'm 딱딱키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Yeah I'm 딱딱키야